남해군의 신청사를 짓는 건설 비용이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사 규모 축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는 높이면서도 건축비를 줄여서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지연지 63년이 넘어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남해군 청사입니다. 12년 전부터 신청사 건설 요구가 빗발쳤고, 2020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격화됐습니다. 총 사업비 695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총 면적 1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중간에 변수가 터졌습니다.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 설계 변경에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사업비가 1,200억 원까지 훌쩍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넘게 불어나자 남해군은 행안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고, 다음 달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청사 규모 축소도 추진합니다. 당초 4개 동이었던 신청사 설계를 군청과 의회 2개 동으로 단순화하면 8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 청사의 동선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문화재 보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8.9%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4만 천여 명 수준의 인구를 감안할 때, 천억 원이 넘는 호화청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사업비가 대폭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호화청사라는 그런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당초 신청사 설계안과 축소된 수정 설계안을 두고 여론을 더 수림한 뒤, 올해 말쯤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